네, 안녕하세요. 2022년 2위의 필기 측량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시면 완화 곡선의 종류가 나왔다, 그렇지? 완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 곡선이야, 그렇죠? 평면 곡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 건데 평면 곡선에 대한 것은 종류가 원곡선과 완화 곡선으로 있어요. 라고 표현했었던 거죠. 완화 곡선. 원곡선에 대한 종류를 우리가 표현해보면 단곡선, 복싱곡선, 배양곡선, 반향곡선. 이게 종류의 형태가 될 것이고 완화 곡선으로 친다면 랩니스케이트 곡선, 클러스웨이드 곡선, 3차 포무스로 표현하는 거였죠. 랩니스케이트 곡선이라는 것은 뭐였어? 제가 운동장으로 가서 핸들을 돌려, 그래놓고 엑셀을 밟으면 달팽이관처럼 쭉 안으로 싹 들어간다, 그래서 그 줄자를 싹 빼가지고 이걸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도로에 곡선을 만들 때 딱 떼는 거야. 무슨 표현인지 알겠죠? 도로에 곡선을 만들려고 할 때 곡선자가 세상에 없으니까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 클러스웨이드 곡선은 전철, 전철. 전철에서 우리가 곡선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뭐 그거 뭐지? 펜스? 안전펜스라고요. 뭐지? 그 전철을 타면 이렇게 문 전철하고 막혀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없을 때는 안전펜스 같은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 전철이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곡선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우리 김양희 말하잖아. 요번역은 승강장 사이가 멀므로 다리가 빠질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전철 안 타고 다니니까 좀 이렇게 또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뭐 그런 말 나왔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랩니스케이트 곡선 45도로 된 이 곡선 이렇게 딱 범어진 곡선을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것을 전철 역사에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들어간 형태를 보면 지금은 그게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곡선 들어가는 거 김양희 그 말 나오잖아. 발이 빠질 위험이 있어요. 라고 말 나오는 건 무조건 곡선 들어간 거야. 그럼 끝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곡선 먹은 게 보이실 거예요. 아니면 2호선 타고 다니신 분들 있으면 구의역에서 건대역 들어갈 때 위에 그건 지상천이지. 그렇죠? 전철이 지나갈 때 보면 곡선 쫙 먹었거든. 그런 것들이 다 크로스웨이드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아 랩니스케이트 곡선으로 다 돼 있다. 크로스웨이드 곡선 랩니스케이트 곡선 이렇게 돼 있는 3차 포물선 3차 포물선이라는 거는 기차죠. 기차. 새마을호 이런 식으로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런 형태예요. 크로스웨이드 곡선이 도로 랩니스케이트가 전철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반대로 얘기했는데 크로스웨이드 곡선에 대한 무궁화하고 랩니스케이트 곡선은 전철에 대한 부분 형태고 3차 포물선이 기차 기차 이렇게 지금 SRT나 KTX 이런 거 말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런 거 만들 때 우리가 사용하는 줄자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KTX나 SRT 같은 경우 상당히 속도를 내잖아요. 반지름이 막 3000km예요. 그러니까 곡선 먹고 있는데 곡선 먹고 있는지 우리는 절대 모르는 거지. 반지름이 3000km이면 지구가 6370km잖아. 그거의 반 정도 되는 곡선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 봐. 모르게 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1, 2, 3번에 대한 것은 완화곡선이고 배양곡선은 원곡선의 형태에 정확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주시면 되겠다. 그림과 같은 교우수준 측량 이래? 교우수준 측량 두 번 측량 하겠다는 거잖아. 왜 어디서? 강에서 또는 뭐 벼랑 같은 데 그러니까 강이 대부분 얘기했죠. 이런 강에서 실시한 결과가 A1은 0.93 A2는 1.25 B1은 1.25 B2가 1.73였던 B점의 표고 단 A점의 표고는 50입니다. HB에 대한 형태에 대한 높이를 물어본 거야. 그럼 HA에다가 플러스 교우수준 측량을 해야 된다. 교우수준 측량을 할 거야. 그럼 교우수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두 번을 해야 된다. 두 번. 어떻게? 후시에서 지금 이렇게 봐. 여기서 이렇게 봤어. 여기서 이렇게 봤어. 이걸 봤어. 이러면 어떻게 돼? 후시. 또 보니까 이것도 후시. 어 얘는 그럼 이쪽으로 보면 어 전시 아 후시 그러니까 지금 아 이쪽에서 봐야 되는 거죠. 내 쪽에서 보면 안 되는 거지. 기계를 앞으로 돌렸다고 해서 얘가 전시 얘가 전시 얘가 기계를 돌렸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얘가 후시 얘가 후시 이러면 이러면 진짜 나랑 싸우자는 거였어. 그치? 전시 후시가 방향이었어? 방향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 전시 후시는 방향이 아니라 뭐야? 알고 있는 점 바라봤냐 모르는 점 바라봤냐 그럼 A점에 대한 거는 알고 있어. 지금 표고하라. 그럼 얘는 A점은 아는 점 B점은 모르는 점이잖아. 우리가 B점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르는 점을 바라봤냐 아는 점을 바라봤냐에 따라 아는 점을 바라보면 후시 모르는 점을 바라보면 얘는 전시 여기서도 B2가 아는 점이야 모르는 점이야 모르는 점이야 이렇게 바라보면 얘는 전시 얘를 쭉 봐서 얘를 바라보시면 얘는 후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후시에서 전시를 빼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A1 마이너스 B1 한 번 더 한 거고 A2 마이너스 B2 해주시고 E로 나눠주시면 된다. 여기 교수는 충량이잖아. H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점에 표고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HB가 필요하지만 두 점 간의 고조차를 물어봤으면 요만 필요한 거지. 이해 돼? 어. B점에 표고를 물어봤으니까 A점에 표고가 있고 교수는 충량이 더해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두 점 간의 고조차만 물어봤을 때는 고조차라는 게 뭐야? HB 마이너스 HA 아니야. 얘만 넘기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잖아. 이거잖아. 고조차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 대한 것을 따로따로 암기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 그럼 이 형태에 대한 건 HA가 50이래. 플러스 2분의 A1이 0.63 마이너스 B1이 1.15 한 번 더 해야 되죠. A2가 1.25 마이너스 B가 1.73 한 걸 2로 나눠 두 번 했으니까 두 번 했으니까 2로 나눠주시면 50보다는 작은 값이 나오겠죠. 딱 봐도 얘가 더 크잖아. 둘 다. 이런 문제는 참 웃긴 거야. 50이랬는데 교수신양이 작아. 그러면 1분밖에 없잖아. 계산기 안 눌러봐도 되는 형태가 되겠지. 49.5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마. 교수신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 거야? 여기다가 사람이 여기다가 사람이 기계를 세우지를 못한 거야. 측정과 측정 사이에 기계를 세워야 되는데 측정과 측정 사이에 기계를 못 세운 거지. 그럴 때 교수신양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야. 교수신양을 하는 거다.